자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수지 2강에 다니는 3학년입니다. 네, 어떻게 수학 좋아하시나요? 예. 성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성적이요? 네, 3월에 몇 등급? 1등급. 4월이요? 1등급. 6월에? 1등급. 7월에? 1등급. 아, 쭉 1등급이 나오셨습니다. 수능 때도 꼭 1등급 나오시길 바랄게요. 네. 자, 문과예요, 이과예요? 이과입니다. 이과죠. 이과 공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학 성수가 잘 나왔죠? 나TVS 선생님의 PR 학습법과 주간 나TVS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근데 꼭 느낌이, 꼭 시켜서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아니에요. 아니죠? 네.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? 네. 수능을 앞에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? 112일만 죽도록 하세요. 아, 네. 파이팅.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